스페셜 스테이지입니다. EDN의 왕자 박명수씨의 흥겨운 모델을 시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관객들 대사 걸고로 EXID와 짐승돌 2PM 그리고 꽃미남 밴드 CM블루와 K-POP 열풍의 주역 엑소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한 역대급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DJ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DJ 배철수씨와 소녀시대 써니의 만남 대한민국 남심을 저격하는 소녀시대 샤이니 종현씨와 자이언키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을 볼 수 있었고요. 만능 DJ 김신영씨와 밴드 10cm도 무대를 빛내줬습니다. 가을 밤을 촉촉하게 접셔주는 가수 양희은씨와 밴드 혀구 전현무씨와 장미여관이 펼치는 코믹한 무대까지 그냥 장미여관이에요. 때로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때로는 정말 디지털한 감성으로 함께해 주시는데요. 매일 아침 7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면가방 특별 생방송 장대비가 쏟아지는 기준 날씨에도 복면을 쓰고 3천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했는데요. 자 드디어 시작된 복면가방 특별 생방송 코코도 막을 수 없는 환상의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생방송이니만큼 더욱 긴장되고 더욱 뜨거웠던 무대를 보여준 복면가수들 첫번째 복면가수를 공개합니다. 이분은 바로 배우 김예원씨입니다. 백천강씨입니다. 배다혜씨입니다. 나윤곤씨입니다. 풍방송이고 야외 무대고 그 전 녹화 때랑은 너무 많이 달라서 무서웠고요. 관객본이 꽉 차 있으니까 응원에 되게 힘을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가왕결정전 감성을 다극하는 보이스 달아달아 백성을 압수하는 카리스마 뒤뚜라미가 경쟁을 펼쳤는데요. 피를 토하며 득음을 하는 그런 느낌의 연상이 되는데요.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달아달아와 뒤뚜라미 가운데 오늘의 가왕은 뒤뚜라미가 이겼습니다. 뒤뚜라미가 이겼습니다. 가왕과 상대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어찌